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머선이 리그의 김선생입니다 FOMC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이 순간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은 투자에 섣불리 다가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FOMC가 끝나고 이제 악재 소멸이다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순간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양적 긴축도 바로 시작하였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앞으로 3개월간 FOMC가 앞으로 열리는 게 6월, 7월, 9월 금리를 0.5%씩 3번을 더 올릴 예정입니다 미국의 지금 현행 금리가 1%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0.5%씩 3번 더 올린다는 건 2.5%를 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긴축의 시대에 있는 이유가 그동안 너무 돈이 풀렸고 모든 것들에 거품이 꼈기 때문에 거품을 인위적으로 싹 한번 걷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연준 FOMC에서는 금리를 일단 올릴 대로 올려보고 거기서 안정이 된다면 다시 내릴 용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너무 큰 5% 6%까지 올릴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과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정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많은 급여소득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겠죠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은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시장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고 나스닥도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면은 분명히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려주게 되면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점점 쪼그라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임금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올리면 다시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죠 모든 가상화폐나 이런 블록체인 기술 이러한 모든 신기술들은요 애초에 어딘가에서 투자를 받아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 모두가 신생 벤처 회사들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애초에 돈을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 받고 코인을 발행하고 유도화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고 그 돈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발전시키는 건데 여러분들 나스닥이 떨어지고 이렇게 투자 심리가 쪼그랗게 되면은 그 누가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기 가쁘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안 합니다 여러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시점은요 정말 주머니에 돈이 남았을 때예요 그리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볍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총이 지금 원래 한 천조에서 지금 한 9천억 8천억 수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돈들이 지금은 다 중원위에 들어가 있거나 다른 데 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제가 코인 전문가인데 코인 전문가로서 코인을 투자하지 마라 코인 지금 할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코인을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고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딱 눈 감고 계좌 문 닫고 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9월 이후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와도 자기가 매수한 매수가 본전 부근까지 와 있을 확률은 매우 휘박합니다 그래도 다만 다행인 것은요 다른 자산들은 한 번 떨어지면요 다시 제자리까지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수도 몰라요 근데 가상화폐는 그나마 다행인 게 그나마 가볍기 때문에 뭔가 장이 활성화된다면은 금방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상화폐의 장점이나 단점이죠 장점은 많이 빠져도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단점은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는 매우 적정한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급여소득 근로소득만으로는 풍족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재테크고 지금 현재 MZ세대들 MZ세대들의 기본 생각은요 급여소득, 근로소득으로 시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이라든가 NFT라든가 아무래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기성세대의 점유물로 느껴지기 때문에 뭐 저작권 투자라든가 이런 새로운 투자들의 눈을 많이 뜨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결과가 매우 좋지 않죠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언젠간 경제를 갖추고 기성세가 될 거니까 그런 점을 본다면은 지금 당장 비트코인 투자하기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최근에 많은 분들 실제로 투자자분들과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이거예요 정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다는 말이 뭐냐면은 경제시장, 나스닥 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이런 것을 일체 배제하고 비트코인만 보고 있어요 어제도 정말 아이러니한 게 비트코인이 급락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에도 서킷프레이크를 건다는 것을 점검하고 있다 말 그대로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킨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무리한 패닉셀이라든가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산이에요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에 지금 현재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개별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무조건 나스닥만 또 쳐다냅니다 그 중에서 나스닥 테크 100 나스닥 기술주 중에서 100개를 엄선해 나온 인덱스가 있어요 그것만 쫓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으시면은 나스닥을 보면 됩니다 나스닥만 볼텐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하게 빠져있는 게 비트코인 지금 저항 때야 피버나치 수혈 저항 때 왔어 그리고 엘리어 파동상 지금 단기 저점 잡았어 이런 얘기하면서 새롭게 진입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에서 전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스닥 빠지면 빠지고 나스닥 오르면 오릅니다 정말 그게 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1봉이고요 여러분들 이게 나스닥 1봉입니다 지워볼게요 자 보이시죠 지금 엄연히 보시면요 그림이 좀 다를 거예요 나스닥 테크 100 US 테크 100 나스닥 100의 1봉이고요 비트코인의 1봉입니다 그림이 엄연히 다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흐름이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12월 후반때부터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흐름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비슷한 흐름이 80%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번갈아서 보신다면은 매우 헷갈릴 거예요 보세요 비트코인 15봉은 아니 나스닥 15봉은 한번 보기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때 FOMC 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거기에 맞춰서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바닥 잡고 움직인 중이죠 자 이 그림 기억해 주세요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똑같아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비트코인은 조금 일찍 올랐고 하락은 조금 더 크게 나왔던 겁니다 똑같아요 결국은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리고 물리는 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더리금 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리플? 똑같습니다 라이브? 비슷하죠? 스토리지? 비슷하죠? 다 같은 흐름이에요 헌트?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나스닥을 비트코인이 쫓아가고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을 아니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을 쫓아갑니다 NBA에요 NBA 나스닥을 비트코인 쫓아가고 비트코인을 알트코인들이 쫓아갑니다 그럼 나스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나올 거예요 아 그럼 나스닥이 움직이는 걸 알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겠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나스닥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선물 투자 방향성에 투자하는 굉장히 어려운 지수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을 알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그럼 난 나스닥에 투자하겠다 차라리 나스닥에 투자하겠다 왜냐하면 나스닥 미니 선물이라든가 ETF라든가 이런 걸 투자할 수 있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금도 많고요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약간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진짜 선물로 했을 때는 계약상 계약당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을 선호한 거고 레버리지 설정도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나스닥,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모든 분석을 비트코인을 분석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 나스닥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알트코인 개별로 차트 분석하고 호재 분석하고 뉴스 분석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시경제, 나스닥만 봐도 비트코인 승률이 90% 이상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거시경제에 뭐가 있을까? 외환 여러분들 달러가 오르면요 나스닥이 빠집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나스닥이 올라가요 그리고 채권금리 이것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최근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외환만 보면 됩니다 달러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좋다고 보면 되고 달러가 올라가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유가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 시장도 워낙 크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은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 유가가 내려가면은 좋은 영향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왜 한 달러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롱을 잡았다 상승이 베팅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달러가 오르고 유가가 오른데 나스닥이 올라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은 달러가 내려가고 유가가 내려가는 상황이야 그럼 나스닥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선물이나 현물로 매수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게 매일매일 다르단 말이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진학폭이 플러스 마일 3% 합쳐서 4,5% 정도 됩니다 아래위로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현물로 우리가 천만 원을 투자해서 3% 크지만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3% 보기에서 뭔가 투자하기가 물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3%로도 어마어마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제가 선물을 유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선물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할 시점 절대 아니다 다만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물밖에 없다 이건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물을 하락해도 베팅이 가능해요 그럼 선물 투자는 뭐냐 대체 이거는 여러분들이 코인이나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성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낭말로 난 이 기업이 망하던 잘되던 정말 부자가 되던 말던 상관없어 다만 이 기업의 주가 가격 코인의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상승한다면 롱 롱은 말 그대로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하락한다면 숏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개별 종목을 사지 않고 이런 지수에 투자 상승하냐 내려가냐 이거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시장은 투기장이다 투기장 정말 위아래로 가나 OX 퀴즈예요 근데 이런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물 투자를 한다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나스닥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스닥이 어떻게 가는지 매일매일 차트에 확인하여 귀찮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종목 비교 추가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US 테크 100 CFD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노란선이 나왔죠 이 노란선이 뭘까요 현재 나스닥의 움직임이에요 현재 나스닥의 움직임이 바로 이 노란선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비트코인입니다 똑같죠 완전 똑같죠 여러분들 약간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대세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똑같죠 나스닥 올라가면은 비트가 올라가고 나스닥 빠지면은 비트가 내려가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하나가 뭐이냐면은 나스닥이 오를 때는 나스닥보다 비트코인이 더 올라요 그리고 나스닥이 하락이 나오면은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에 접근하냐면은 이걸로 여러분들 일봉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선물은 보러 단타를 많이 치잖아요 이렇게 한 15분 정도 분봉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상황을 참고해 봐야 되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이 이때 나스닥이 별로 안 빠졌죠 이때 나스닥 상황이 별로 안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은 혼자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롱을 잡아볼만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잘 따라가니까 그리고 나스닥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비트코인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쇼도 잡을만 합니다 결국은 나스닥의 큰 방향성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할 거는요 나스닥이 지금 오르느냐 마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지금 비트코인 딱 이 차트 이 나스닥 차트만 딱 빼고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느끼겠죠 아 금 락 나왔으니까 지지 나오고 있고 상승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거는 나스닥의 흐름이에요 나스닥이 상승하면은 비트도 상승할 것이고 나스닥이 하락할 거면은 비트도 하락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스닥이 오르고 있는데 비트가 혼자 안 오르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상승의 배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는 오히려 오르고 있어 그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다면은 숏 매도의 배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나스닥을 바라바로 따라가지 않지만 결국은 큰 흐름이 나오면 쫓아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자본시장이 아닌 나스닥에 구성된 하나의 비테크 기업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러면은 애플의 주가를 또 비교를 해볼게요 이 녹색이 또 애플의 움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도 애플의 주가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노란색이 나스닥 초록색이 애플 그리고 이 라인이 이것도 한번 선으로 바꿔볼게요 하얀색 라인이 비트코인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움직이는 비슷하죠 다만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오르고요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빠지긴 합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비트코인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스닥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조금 다른 점은 있지만 결국은 지향하는 점은 같다는 거예요 나스닥이 하락 나오면 하락하고 반등 나오면 반등하고 지금 횡보니까 횡보 상황에서는 같이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서 나스닥이 올라가게 되면 비트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약간 시차이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차트 분석이 능하고 거시경제를 잘 보고 시장 방향에 대해서 잘 예측을 한다면 선물거래는 지금 굉장히 하기 좋은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쭉 위로만 오르면 선물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거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위로 올라간다 베팅해서 딱 잡고 있다가도 급랑이 나오거든요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밑으로 매도를 쳐도 결국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매는 항상 단기적으로 다가야 되는데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 수가 있잖아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비트코인 하루에 1% 2%밖에 안 움직여 그러면 정말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선물 마진거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주식이나 현물 외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만 베팅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 기업이 올라간다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물은 밑으로 내려가도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위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밑으로 투자하는 거 공매도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내려가는 거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좀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희망에 차있는 동물은 긍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겠지 하는 바람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가겠지 하는 나쁜 부정적인 투자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감정적인 그러한 투자는 배제하시고 정말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감히 밑으로 베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선물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지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욕심부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목표 저 같은 개인적인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 수익 나면 바로 매도를 합니다 바로 매도를 해요 정말 이렇게 빅 숏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 이런 자잘한 파동에서는 한 7% 정도 수익을 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도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다가와야지 절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오래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약간 무리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 일단 아이코이드는 제껴놓고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말 절대 나스닥만 봐야 된다 다른 거 볼 이유 없습니다 나스닥을 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를 봐야 됩니다 환율, 채권금리, 채권수익률, 외환금리, 외환율, 유가 이런 것들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의 차트 분석은 지금 아무 의미 없습니다 피보나 치수열, 엘리어 파동, 일목이 없더니 2평대가 없더니 저항대가 없더니 다 필요 없어요 차라리 나스닥을 공부하세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만큼 작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이 한 번 나오면 크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을 볼 것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뭔가 재테크를 하고 싶다 주식 하지 마세요 할 거면 선물을 하세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고 뭔가 더 리스크가 큽니다 해외 선물을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상화폐 선물을 하라는 거예요 강요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정말 뭐라도 돈을 벌고 재테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상화폐 선물을 하시라는 거죠 그 때문에 나스닥 방향성만 잘 본다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만 보고 절대 수익 낼 수 없다 나스닥의 방향만 잘 확인하도록 하자 오늘은 정말 솔직히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건데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이 주식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은 테마 아니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미국 나스닥 100 종목들과 연계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나스닥과 거시경제를 꼭 확인해라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금융과 투자가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정말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주식 시장 다 폭락해 가상화폐 비트코인 다 폭락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몇 개 없잖아요 채권 같은 거 어렵죠 외환 어렵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유일하게 가상화폐랑 주식 시장인데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투자에 손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공부를 하면서 내공을 쌓아가길 바라는 마음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선물 투자로 단기적인 투자 위주로 가길 바랍니다 선물 투자라는 거는 위에 아래로 배팅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상황 알아봤고요 아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아마 여름은 지나야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저점이다 비트코인 역사가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당장 유료할 거 알아야 할까 이것만 보시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는 당분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 투자자 같은 경우에 매우 힘든 시간 되겠지만 무조건 사놓고 기다린 느낌 절대 가지 마시고요 정말 액티브한 투자자들 패시브한 투자자들 사고팔구를 잘하시는 분들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인머선129의 김선생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최근에는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정말 좋은 말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간동안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라고 멈추게 돼 있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장에 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해놓으셔야지 정말 시장 향상 시작할 때 손가락 안 물고 남들 다 벌 때 혼자 억울해하지 않고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공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때문에 이 투자에 안 먹기 동안 전 여러분들에게 많은 투자 재식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